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시스템 구축 방안 네번째 플랫폼 시스템 구축 방안의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기획서를 먼저 하면서 이후에는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을 개발합니다. PC 버전 보다 단순한 UI, UX 가 적용되고 더 심플한 형태의 속도감과 효율과 효과적인 그런 모바일 버전을 만드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사이트 구축 방안에 대한 부분도 기술을 해서 UI, UX가 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태블릿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